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해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험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해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라? 사단이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이 그 누군가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충성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보자. 친히 시험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과연 나한테 충성을 다 할까? 한번 알아보자. 그런 시험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시험 하시는 거예요. 친히 시험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데 그것은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욕이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 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욕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시험을 합니까? 그러면서 욕만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욕을 아직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은 지구를 대표할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실상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사단은 지금 아브라함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야. 이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 사단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증명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말이나 헬라말로 시험을 받는다. 증명.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결판이 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은 누구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아브라함을 자기 사람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딱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을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으로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누가 준 아들인데 하나님이 준 아들인데 하나님이 준 아들인데 그러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내 아들 하나 못 바치겠습니까? 우리 아들 바치죠. 그래서 바치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게 사단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왜? 자기 아들을 안 바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너는 안 바치는구나 너는 내 사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이삭을 바치면 그것은 바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쭉 나가 봅시다. 첫째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약성경의 레위기 출애급기 이렇게 보면 제사제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화목제, 번제 이런게 나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태워서 네가 나한테 바칠 만큼 충성하느냐? 저는 이 얘기를 옛날에 처음 읽고 제가 하나님이 믿는 것을 관둘려고 했습니다. 왜? 그때 제가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50이 가까워졌는데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딸 둘이 막내 아들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너 나한테 충성하냐? 그러면 그걸 한번 증명해 볼래? 너 아들 바쳐봐.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내가 바칠 수 있겠냐? 내가 바칠 수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나를 시험을 해 보려고 그것도 이상하고 하나님이 이삭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신 아들 이에요. 하나님이 신 아들 죽었다가 또 내 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이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이 그것이 이 이야기 이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의 핵심이라면 저는 이런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없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인간은 뭘로 아는 것 자기에게 다 바치고 자기의 종이 되라는 것 그런데 이 이야기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불임이 그래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75세에 어떻게 임신하게 해 주겠다? 하여튼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단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너희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 큰 민족을 이루어 주고 큰 나라를 세워 주겠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 약속은 결국 지키셨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에요. 그 믿음이 정말 놀랍다. 아니 아들이 75세 때까지 아들, 딸을 놓고 주렁주렁 자녀들이 있고 손자도 있고 그렇다면 믿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애를 못 낳아 그런데도 믿었다는 것 누가 약속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장 바로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이 땅에 먼지같이 숫자가 많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또 믿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85세가 될 때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언제 아기를 낳았습니까? 90세가 90세가 100살입니다. 100살입니다. 100살. 아브라함은 100살 되고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어떻게 지켰어요?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하나 믿은 걸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주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겠다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실한 믿음도 주셨고 그 결과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새언약 새언약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들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또는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들을 어떻게 만끽할 것이다. 믿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 믿은 아브라함을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조로 조상으로 해서 큰 믿음의 백성들을 큰 나라를 채울 계획을 하나님은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을까? 안 믿을까를 사단은 시험하고 싶습니다. 이 시험은 참 어려운 시험이죠. 이 시험은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 그 제사라는 게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제사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완전히 달라요. 사단이 원하는 제사는 조건적 제사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고 싶으냐? 너희들이 기르는 돼지를 잡아서 나한테 받쳐라. 내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 잘 받치면 내가 복 주겠다. 네가 기르는 소를 잡아서 받치라. 그 다음에 심지어 뭐까지 받치라? 네 아들까지 받치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아들을 받치는지 안 받치는지 보고 네가 정말 나한테 충성하면 농사가 잘 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것은 누구가 원하는 제사예요? 악령들이 악령들을 우상신이라고 해요. 그것은 미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바치라는 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제사에는 재물들이 많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에 죽는 재물들을 희생재물이라고 합니다. 희생재물. 왜 희생재물이라고 그럴까요? 그 재물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우리 대신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다 희생재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도 재물이 될 수 있고 염소도 재물이 될 수 있고 양도 재물이 될 수 있지만 그 재물은 모든 재물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희생당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거 맛있게 드시고 돈 잘 벌게 해 주십시오. 라는 재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재산은 무선적 재산이니까? 조건적 재산이니까? 네가 맛있는 거 나한테 많이 갖다 바치면 내가 복 주지. 그런 재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사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재산은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진짜 재물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이때까지는 염소가 예수님을 대신했고 소가 대신했고 양이 대신했고 그런데 이제는 그 진짜 재물이 실제로 오셔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치고 우리는 구원하신 진짜 제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제사다. 이것을 여러분이 딱 아시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서 살잖아요. 그때 예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가족 밖에 없어요. 주위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엇을 믿어요? 잡신, 우상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는 다 인간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서는 어떤 제사를 지내게? 아브라함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새끼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시겠죠? 어린 양. 이제 이삭을 번제로 되리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낙위에 한 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나무,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죠. 장작 같은 것을 쪼개서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이제 보세요. 그런데 한참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물어봤는데 아버지요. 이삭이 묻습니다. 불 피우는 것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이 생활은 오늘 이상해. 뭐 양이 없을까? 왜? 이때까지는 항상 뭐를 본 대로 들었어요? 어린 양.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린 이삭에게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 어린 양이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희생시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글을 가르쳤는데 오늘은 이상해요. 이삭이 볼 때 그 재물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누구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그러면 이삭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웃집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아들을 불쾌하고 부서고 우상신에게 바친다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왜 저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조건적인 신들이에요. 우리들이 믿는 여하나님이라는 신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고 자기를 바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이지 저 주위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신들처럼 인간의 것을 자꾸 뺏어 먹을래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하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려고 제사는 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섬기려고 그런 신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우리 하나님 여하가 진짜 신이군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거를 그렇게 알고 이제 한번 차근차근 나가보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아들을 자기가 100살 때 아들을 가질 수 없을 때 주신 아들 이삭을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태워서 바치라고 하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큰 나라를 세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지. 믿고 내놔라 하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하하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자기를 두고 무언가를 모여 자기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낙유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황과 두 종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 길이 3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3일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참 눈을 들어 라는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봤다면 즉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봤다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아들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좀 보자. 그렇게 봤다면 지금 사흘 길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울증에 걸려 있을 거에요. 그렇죠? 우리 아들 어떻게 죽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3일 길을 가도 우울증에 걸리지 침통해지고 절망상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 저기구나 하고 눈을 들어 바라봤다. 자, 지금부터가 흥미진진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제사 드리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돌아오리라. 여기 문장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원한다. 태워서 바치기를 원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면 몇 명이 돌아와야 돼? 한 명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그렇죠? 왜? 이삭은 죽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번역이 번역이 지금 보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이 성경 번역상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도 봐야 돼요. 나와 아이는 나하고 이삭은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몇 명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e will come back to you. We는 뭐예요? We는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복수 두 사람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이런 것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한 사람이 돌아올지 두 사람이요. 그래서 번역자들은 번역하기 힘들어서 애매모호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We will come back.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워져서 번제로 드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사람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받았을 리가 없다. 이것은 사단이 사이에 끼어서 지금 내가 사단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증명해 날려고 하는 지금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욕을 시험해 봐 라고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해 봐 라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We will come back to you. 그러면 이 말은 나와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삭도 들었어요. 그렇죠? 이삭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일까? 참말일까?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을까요? 이삭이 자기는 못 돌아오는 거네 라고 알고 도망갈까봐 거짓말 했겠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것을 다 정말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의 번제에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칼을 잡아서 재물을 잡아서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런데 양이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쭉 올 때까지 삼일길을 봤는데 그 도중에 양을 어디서 구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양을 구하지도 않았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데 양이 없잖아. 그래서 이삭이 그럼 재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이삭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를 보면 이삭이 그 아비아브라함에 그랬는데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삭은 겁이 왈칵나요. 그렇죠? 이거 이 주위 사람들 누구를 불태워서 제사드려? 아들들을 우리 아버지도 이상하네. 오늘은 양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릅니다. 아버지! 하니 아브라함이 가로돼 내 아들아! 아브라함도 이제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래 얘들아 그래 뭘 물어보고 싶어 그래 그러니까 이삭이 풀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 태워서 제사들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천천히 준비하시리라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예수라는 어린 양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 기독교의 제사는 우리 인간이 제물을 준비하는 제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항상 예수라는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진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 한마디로 사실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사람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내서 십자가해서 희생시켜서 너희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다. 끝까지 믿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그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우리 둘이 다 돌아오리라 할 때 누구는 박수 쳤겠습니까? 하나님은 박수 치는거지 역시 아브라함은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데 왜? 절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불태워서 제사 지내면 내가 잘 봐주고 안 하면 왜요? 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누가 김세께서 은사단이 김세지 그래도 사단은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이삭에게 겁을 줘서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가 믿는 그대로 제물은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주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을까? 역시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야. 그렇죠? 사단은 김이 팍 센거에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오는 겁니다. 사실 장세기 22장 7절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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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한 말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번제할 제물은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지 우리 인간이 갖다 바쳐서 구원받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말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위에 놓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 없잖아요. 제물이 하나님이 예배하신다고 하면서 이게 크라이막스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릴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오늘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내 아들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뿐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어린 양 그 예수 크리스도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너도 믿겠느냐? 이삭도 저도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이삭은 이야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100살 때 어머니가 90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즉 이삭을 준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지켰어야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인간이 누구요? 이삭이야. 하나님은 약속 지킬거에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내가 너를 지금 묶어서 재단에 올릴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단은 또 트집 잡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듣지도 않네. 그렇게 트집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돼도 지금 어렵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돼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재물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이 실제로 번제를 원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원했으면 어떻게 해? 태워주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 하나님 예호와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이삭을 어떻게 해?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정말 이 땅에 티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죽일 리가 없죠. 그리고 만약 이삭이 오늘 죽어야 된다면 죽어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살리시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네가 팔을 믿고 이삭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7절 이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시험 그 얘기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가 칼을 찔러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셔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삭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시지 그냥 죽어버리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한 약속은 전부 사귀지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이삭이 그렇게 되도록 원하신다면 그걸 원하실리도 없고 만약 이삭을 자기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금방 살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믿음이 시험당한 거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될 하나님이 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딱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이 믿음을 시험을 당할 거에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그 날 앞으로 돌아가서 이삭아 지금 사단이 지금 내가 너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를 가지고 트집 잡을 텐데 네가 죽을 리가 없어.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내가 나 이삭이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받쳐질 일은 절대로 없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 예수를 예비해 해 놓으실 거야. 를 믿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가보자. 그래서 좋습니다. 아버지 해 보십시다. 그리고 죽어도 너는 하나님을 살리시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받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삭도 결국은 믿음으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위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번제로 받지 않으신다. 내가 이 칼을 찔러서 죽어도 이삭이 죽어도 이삭은 다시 살아 라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신 그런 우상신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시는 뿐이다. 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사를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아 됐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뭐예요? 증명되어 왜 증명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신 분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예비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제물로 삼을 시켰다. 그들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믿은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믿은 대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깨닫고 하나님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만약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참 충성심이 많았어요.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치려고 하고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딱 보고 어떻게 너는 그 정도면 됐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천국 갈 맘 없어요. 왜? 천국 가면 어떤 사람들만 우글우글 할까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들 죽이고 천국 간다. 그 천국 재미있을까요? 겁나는 천국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딸을 죽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 온 사람들끼리 나는 우리 아들 둘 이를 죽이고 왔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아 탁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렇지 자기 믿은 대로야. 그렇죠? 아나 님이 예비하신 것이 재물을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틀림 없어. 라고 뒤를 탁 돌아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염소 탁 염소 뿌리 가시던 불이 걸려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대로 이삭에게 말한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어떻게 예비하시는 게 탁 나죠. 이삭아 봐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 이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위해서 정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재물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문에 나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 잔치가 괜찮습니까? 참 아브라함의 시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극배합니다. 천근 만근 같은 무게를 우리 마음의 어깨에 지고 가게 합니다. 나는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것처럼 나도 바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이 성경 얘기를 가지고 우리들 하여간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충성해야지 천국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들 그냥 피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 사단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충성의 이야기로 변질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나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정말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해야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로 생각했더라면 그 강도는 자기를 천국에서 기억해 달라고 라는 말을 못했지요.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더 깊이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확신하고 사단이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생기를 받아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